이런 서울특별시든 행정안전부든 여러 경보 문자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진 건 당연히 서울시민들이었습니다. 그 화면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사실 휴대전화, 알림 문자는, 경보 문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각심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수도 서울에 저런 육성으로 경보가 사이렘을 흘리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 대피 내용 못 적는 겁니까, 우리 정보당국이? 놓친 거라고 봐야죠. 누가 봐도 분명히 저는 북한에서 뭔가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저야 생각을 했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그걸 다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도대체 뭐 때문에 어디로 가라는 건가에 대한 이런 혼선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뭔가 훈련이 정기적으로 있다거나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자주 홍보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혼선이 적었을 텐데 그래도 1차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보낸 문자의 내용이 너무나 애매하게 큰 정보를 담지 않은 그런 문자가 경보와 함께 나왔다. 이 사실 자체가 시민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일 계기로 뭔가 다 잡을 건 다 잡고 보완해야 될 텐데 최병문 의원님, 이런 상황에 어디로 내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정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훈련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거 민방어 훈련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민방어 훈련하면 경계경보, 공습경보 이러면서 경계경보 후에 어디로 대피하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는 분들은 어디로 대피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직장에 있는 분은 지하실 내지는 어디로 대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에 참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훈련이 그동안에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하니까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훈련 부족을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하는 이유가 훈련을 평상시에 했으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가르쳐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훈련대로 자기가 어디에 있을 때는 유사시에 어디로 대피한다는 거는 본인이 다 숙지하고 훈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형 삼축체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 타격,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격하는 거,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삼축체계 플러스 사축체계로 가자. 이 사축체계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경각심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시스템을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줘야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축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차제에 이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행안부 어플에 안전디딤돌 들어가셔서 본인 주소 치면 어디로 대피하는지 나오고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도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얘기한 핵심지침 이거는 정보차원에서 꼭 말씀을 드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큰 건물, 지하실로 대피하는 게 중요하고 승강기용 3가하고 비상계단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때 키를 꽂아둔 채 대피하는 일단 지하로 대피하라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꼭 저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 주소에 어디가 대피소인지를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오늘 서울시 대혼란이 있었던 아침 얘기해봤습니다.